Quran 충분해 뗄까 기노가 사진 찍으셨어요 한국으로 양양게장하는 느낌은 다르지? 약간 로봇같아 한국이 영화인면서 엄청 많더라구 한국이 영화인면서 엄청 많더라구 한국으로 양양게장하는 느낌은 다르지? 양양게장하는 느낌은 다르지? 완전 다르지 아 이봐 살이 엄청 많다 그냥 이 소스에 밥 비벼도 맛있을 수 있잖아 응 진짜 맛있다 디노 좋아 먹어 디노 좋아 먹어 디노 좋아 먹어 먹어? 먹을 때 말 없는 아이돌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말 없어 나 음료수 같은 거 먹을래? 응 그 중구 요리할 때 그 골 엄청 많이 키고 요리하는 거 먼저 해 그렇게 해야 그 맛이 너무 좋아 약간 그렇게 해야 약간 아살아살아살안한 느낌 나와 근데 내 불맛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상조갈비야 와 배부르다 맛있다 맛있다 와 근데 진짜 식곤증이라는 게 진짜 있나봐 있어 있어 음 아니 아니 안 먹어 그럼 이거 왜 자른 거야 아니 누구 먹을 줄 알고 자른 줄 알았어 오늘 쇼핑 뭐 할 거야 나는 진짜 옷이 요즘 없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옷이 많아 옷이 많은데 매치도 안 돼 옷이 많은데 옷이 많은데 안 골라져 옛날 옷이고 오래 입었다고 옷이고 난 그것보다 옷이 없어 방에 짐 둘 공간이 없잖아 응 그러니까 여름 옷이 여름 옷이 겨울 되면 여름 옷들은 보내고 버리고 그리고 여름 오면 또 그렇게 되니까 맞아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탁 고정 아 우와 우와 아 이런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 하면 영화제 우와 이거 좀 신선하다 모르니까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졸린 거 어쩌고 할 거니까 졸린 거 어쩌고 야 나 나 노리진 않았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가르치 와 나 지금 나 지금 약간 그거 하지 않아? 뭐 졸린 거 같아 졸린 거 같아 졸린 거 같아 침대로 가야 될 거 같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마셔 볼래? 야 오늘 우린 콜드브루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잖아 콜드브루 엄청 오래 걸리잖아 진짜 까먹었어 차 이렇게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저는 커피 안 마셔가지고 주스를 샀어요 야 우리 공원에 근처에 공원 있다는데 걸어가서 아 맞아 맞아 걸어가면서 맛있어 걸어가면서 맛있어 응 우리 공원에서 마시는 쪽으로 가서 어디 있다고? 응? 근처에 공원 있대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어서 여기 공원이다 고마야? 응 고마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종이거든 퍼그 어 퍼그 귀여워 워싱턴 스퀘어 파크 나무 진짜 커 나무 한번 찍자 아 진짜 귀여워 너무 좋다 야 무슨 꽃이야? 형 이거 뭐야? 코스모스야? 이거 그거잖아 이름 또 지우고 있어? 지금 빨리 빨리 형 빨리 아무거나 하나 피크 코스모스 아니야? 핑클레모네이드 원피클레모네이드 야 공원으로 갑시다 와 공원 너무 좋다 동네 우리 여기 사진 한 거 찍자 하나 둘 셋 왜 네 시선을 보여줘? 지금 나 시선으로 네 시선으로 이렇게 명호 시절 뉴욕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시절 아 이거 처음에 있는데 뉴욕에 무슨 나한테 뭐라 하지마 아이씨 와 근데 이거 진짜 많다 이거 이쁘다 내가 다 몰랐어 여기가 뉴욕 대학교 거리래 여기 NYU라고 적혀있잖아 NYU New York University 그래가지고 여기 대학생들이 되게 많고 여기 페인트 있는데 많아요 페인트 칠했나봐 그렇지?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살 거야? 아니 나 초코 먹고 싶은데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만 시킬 것 같아요 카메라 하나 주고 쿨쌤 혼자 갔다가 왜? 쿨쌤 혼자 뭐야 네가 한 번 지켜봐 근데 되게 특특한 게 많다 어 나도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난 먹을게 초콜릿콘 나 먹어? 나 먹으라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나 이 정도로 많은 줄 몰랐어 얼마나? 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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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같이 시켜봐 더 먹을게? 더 먹을게? 카라멜 와플 한 번? 그리고 스펀지밥 한 번 형 맞아 맞아 가자 뚱이가 있었으면 들어왔을 텐데 뚱이 뚱이 뚱뚱아 아닌데요 뚱이인데요 나 초콜릿콘 정도는 시킬 수 있어 얘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 민규야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민규야 아 나 피났어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잖아 나 피났다고 모누야 괜찮아? 안 돼 안 돼 끝났어 이제 우리는 뭘 하러 갈까? 일단은 좀 난 선물을 좀 사려고 어 누구 선물 살 건데 혹시 계랏선물? 그럼 핫소스 어 핫소스 그 향신료 그 향신료 만드는 그건데 이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있대 아 먹어보면서 어떤 게 어떤 맛이 더 매운지라는 걸 오케이 스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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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잖아 뭐래? 와 형 형 형 이런 거 모르고 싶냐?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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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봐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그러니까 가위가입에서 진찬을 하려고 모으는 거야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입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입어 아 이거 형이 일단 먹어야지 아니 이게 저 갈보를 줬잖아 갈보를 줬잖아 나랑 한 건 해야지 나 먹을 테니까 이거 원 모어 원 모어? 예에 와우 간다 응 다 먹어? 응응 몰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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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길래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거 같아 그치 응 그러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매운 정도인데 얘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매워? 아 그렇게 하면 먹는 거야? 아 매워 그 정도 아닌데? 형 우유 내가 가서 우유 사면 우유 사면 우유 사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그거는 근데 짬뽕도 제일 맵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빠 내가 못 먹는데 그렇게 먹어 아니 미안해 어디에 오는 곳을 가야 할까? 고맙게 해 저희 우유 있대 우유 여기 있다 우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는 그래서 애들이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살짝 반은 뺐거든 아 돈 아 뭐야 아 돈 4달러 4달러 뭔지 알지? 4달러 하면서 드려 4달러 해봐 나도 한입만 동전 모아놨어? 우유가 되게 진한데? 뭔가 아몬드 우유 같은 엄청 부서해 형 동전 있어? 없어? 동전 다 나한테 줬지 응 나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 야 여기 기념품 가게 한번 가볼까 조겸아? 왜? 조겸아 죽지마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초콜릿이나 이런 거 파는 데인가 보다 퍼즐이다 대란 모양 어 퍼즐이야? 어 나 이거 사야겠다 500피스 이것도 괜찮네 와 형 잘 보았다 그치 내가 잘 골라줬지 야 근데 이것도 진짜 크네 뭐야? 1000피스 퍼즐 이건 몇 피스야? 500피스? 이건 그림이 1000피스가 아 이게 그림이야? 응 근데 이게 더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거 더 많은 거 하고 싶어서 아 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평소 그럴까? 응 나중에 뭐 할 거 없을 때 하면 재밌을 거야 그래? 같이 할래? 그래? 그래 나 이거 사줘 오케이 동현이 뭐해? 꿀 봐 꿀 꿀? 목에 좋은 거 하나 물어봐야겠다 나는 꿀사탕 꿀사탕 도겸아 너 꿀사탕 먹을래? 어 도겸이 것도 꿀사탕 매운 거 없어지니까 행복하다 띠용 띠용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오케이 땡큐 오 영어 잘하는 거 같은데 그치? 난 이거 이게 꿀이 이게 자주 먹어주면 목에 좋대 진짜? 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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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어 어 어 퀸 여름 옷을 사고 싶다 여름 옷 여기 기타 멋있어 어 티셔츠 이쁜데? 기타 어 야 이거 천수 아니야? 대부분이 남녀 공용 어 디눈아 너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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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모두가 인디비주얼 나 이 가방 약간 사고싶다 그니까 가방 이뻐 괜찮다 하나 살 거야? 나 이거 사고 싶어 네 이거 계산해야 돼 나도 이거 하나 살까? 가방 진짜 괜찮지 이거? 어 괜찮은 거 같아 귀여워 이거 똑같은? 똑같은 이 너무 좋다 이거 살 거야 형? 어 나 산 거 그래 더 없어? 이 두 개밖에 없나? 어 어 애니아를 Just two 아 아 Just two 오케이 와 티셔츠가 너무 예쁜데 나도 습종 살까? It's not good 후 후 짜란 아 하하 하 하 enjoy 예아 짜란 짜란 어때 가방 샀어 너무 좋아요 쇼핑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뒤에 디노랑 혹시 유행말 만들고 있어요 유행어? 어 유행어 쇼핑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다 와 근데 지금 형 전경 봐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This is New York 이게 거리 자체가 분위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무섭다 그 자체가 재밌는 거 와 이런 데 멋있지 우리 신경 써도 돼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여행해 어떤 거 눌러요? 이거 누르면 돼 반 눌렀다가 누르면 돼 뭔지 알지 눈 대고 누르고 이거 재밌다 근데 찍어줄까?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취향이 갈리는 거죠 네 성향이 많이 갈리는 거죠 성향이 많이 갈리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거나 이런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걷고 싶은 사람들 걷으면서 힐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Inside 17 보시면 알았다시피 산책을 이제 나가려고 호텔 밖으로 딱 나왔는데 한 5분 5분도 안 걸었죠 나오자마자 애들이 사진 찍으면서 한 30분 거기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저는 다른 팀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진짜 좋았다 나이키 어디? 저기 나이키다 나이키 가자 가사 하 아우 이런 바지 이런 거 한국에 있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진짜 크다 나이키 그치 진짜 크게 돼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야 저 이쁜 거 딱 딱 이쁜 게 보인다 야 어디? 아 너무 좋다 우리도 창고 아니네 이런 거 야 여기 진짜 운동복이 아 쇼핑이란 어려운 거 같아요 여기가 음식에 관련된 서적 서적 소품들 맞아 맞아 배신 게 많은 곳인가 봐 그서? 나는 엽서 사고 싶어 근데 이거 사고 싶다 그서 아 이거 귀엽다 그렇네 귀엽네 어 형 이거는 괜찮은데? 괜찮아? 이렇게 따라 마시는 거야 우와 대박 그치? 앞치마 사고 싶다 이거 뭔지 알지? 어 배웠다 초대 이거 이거였나? 크 오 잘 어울리네 나 나도 골랐어. 나도 엽서 하나 사야겠다. 엽서 예쁘다 진짜. 엽서가 제일 좋네. 뭐 살 거야? 나 엽서. 나 몰랐어. 엽서 그렇게 많이 사? 응. 예뻐. 한 번 씻어, 51만 원. 51만 원. 51만 원. 55만 원. 차이코패스키야, 지금. 예쁘다. 자! 하나!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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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명아 나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줘. 오케이. 하나, 둘. 와 여기 신고는. 여기 들어가 보자. 저거 여기 그럴까? 여기 재밌겠다. 우와 멘떼지. 야 드라이 구스 나 구스. 나 멘떼지 사면 안 돼? 멘떼지. 와 너무 귀여운 요각들이 많다. 아 뭔가 냄새가 너무 좋다. 땡큐. 와 저 인형 뭐야? 나 갖고 싶다. 저기, 저기 펭귄도 있어. 어디? 펭귄 못 봤어? 펭귄. 오 너무 귀엽다 여기. 아니 저 펭귄 말고 이렇게 이러는 펭귄이 있어. 아 진짜로? 인형인데. 나가기 전에 다 알았다. 우와 이거 인형 뭐야? 말 봐. 우와 대박. 속고 싶다. 고경아! 우와 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마지 너 너무 귀엽다.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귀엽다. 그치. 이거 사과. 너무 귀엽다. 야 얘 봐. 여기 네가 좋아할 만한 거 많다. 원래야. 이거? 진짜 이게 실체체스랑 되게 털이. 이거 귀엽다. 근데 이 인형들은 다 고퀄이다 되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형은 어떤 게 제일 귀여워? 난 이게 약간 되게.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고양이도 귀여운데. 난 나무늘보. 나무늘보? 응. 잠깐만. 아니면 두 개 다 사? 골랐니? 오늘 골랐을 때. 갑시다. 오늘 갔어. 너 안 골랐어 아직? 너무 귀엽다. 두 개 골랐어? 얘도 살까? 얘 어때? 형은 너무 귀엽다. 허그 사. 허그? 허그 사 귀여운데? 고슴도치랑 퍼부. 어 난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제일 나아. 어 나 고슴도치가 나아. 어 나 고슴도치가 나아. 이거는 27,000원. 어. 그럼 이거까지 하자. 오케이. anyone's get this one too.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Thank you. 음. 아 맛있는 비유. 어 그냥 한 조각씩 한 해. 한 조각씩 한 해. Can I have a watch your bed? 페퍼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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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iece. and this one. 오케이. 나도 더워. 3. 3. Yes. Yo. 여기야. 18,40. Sure. Thank you. Thank you. Thanks. Woo. 원래는 몇 개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와 뜨거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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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맛있어? 오우. 맛있다. 음. 맛있다. 질꾸러에서 이렇게 피자 한 두 가지씩 파는구나. 신기하다. 안 매워 보이는데 승자보다는 매워요. 아까. 맛이 묘해. 우와. 빵이 바삭하다. 아우. 아우. 아우 뜨거워. 아우. 아우. 오우. 조심해. 와 이게 맛있네. 음. 한번 먹어봐. 응. 와 이게 맛있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야. 형. 이거 진짜 잘 맞는다 피자를. 더 시킬까봐 그냥. 페퍼로니가 진짜 맛있네. 뭐야. 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읊어보자. 뭐였는지. 차를 탔어. 어헝. 공원 갔어. 자유주당 봤어. 차이나타운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 주인이 덕분에. 그리고 또 나왔어. 그래서 또 이제 쇼핑하러 왔어. 옷가게 하나 들리고 그 다음 나이키 매장 갔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옷가게 몇 개 들렸어. 그리고 뭐 피자를 먹었잖아. 와 근데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표현한 게 힐링이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그치 내가. 그게 다지 뭐. 우리 여행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어.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뿅. 네. 오늘 들어가는 게 되게. 들어가는 게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다. 그러게. 아. 멋있다. 아니야. 오케이. 저분처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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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예예예예예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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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내부에요. 근데 여기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체력을 잘 비축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찢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 그치. 우리 어디로 간 거야? 왼쪽. 네, 난 오른쪽으로 가겠어. 만났다. 하이. 어디로 가지? 여기 가야지. 슬슬 좀 힘들어지는데? 어, 뜨거. 어딨지? 저기 있다. 은정아, 저기 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오, 높아라. 아직 한참 남았네. 네.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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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한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여기 계속 똑같은 길을 계속 올라가는 기분이야. 어, 약간. 위로 속에 똑같은 곳을 반복하며 돌아다니는 기분. 아, 진짜. 길이 다 똑같이 생겨더라고. 여기 한 번 왔으셨는데? 어. 아, 한번 이쯤에서 멤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응. 저보다 더 높이 도겸이가 있어요. 저기. 아직 권운이를 못 찾았네. 저기에 정환이 형. 저기엔 도겸이 형, 우지 형. 저기엔 도겸이 형, 우지 형. 저기엔 도겸이 형, 우지 형. 도겸이 형. effectively엔 도겸이 형. 어디에 앉아서 앉을 거야? 하하 하하. 허허. 허허. 도겸아. 거기 좋아? 하하. 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저기. 응. 저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고? 응. 저러 가라고? 어? 어? 아. 마지막 한 판? 네. 오빠 우리 언제 왔어? 다 같이 모일 때가 된 거 같아서. 오케이 잘 찾아왔네. 뉴욕 너무 좋지만 이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땡볕이다. 버논이 어딨냐? 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버논아. 어. 오 언제 왔냐? 다 모였어. 다 모였네. 센스 있게 바로 꼈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모였으니까 갈까? 가자. 오. 수고했다. 자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 하나 더 쳐다봐. 수고했다. 하나 둘 셋. 수고했다. 수고했다. 배슬에서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와 많이 올라왔죠? 뭐 산 사람 있어? 뭐 산 사람? 산 건 있어. 난 나랑 오징어 퍼즐 샀고. 나는 툴 샀고. 나는 툴 샀고 꿀. 그거 뭐지?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대박. 진짜 맛있어. 피자가 하나씩 파는 건데 페페로니가 내가 페페로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야. 딱 봤을 때 되게 딱딱해. 딱딱하게 느꼈어. 뭔지 알잖아. 근데 씹었는데 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 이 팀은 진짜 그냥. 우리 좀 많이 걸어다였으면. 좀 많이 걸어다였으면. 우리가 원래 공항 가서 뭔가 그 자유가 좀 즐기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옆에를 좀 뭐 예쁜 펑경을 찍고. 근데 가면. 햇빛 때문에 거기에 거의 강아지 공원처럼 강아지들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진짜 엄청 많았어. 엄청 큰 강아지 말고. 진짜 엄청 큰 강아지 말고. 거의 이만해. 여기 있어요. 진짜로. 진짜 카메라 담았어.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우리는 첼시 시장 갔는데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 그곳이 약간 시스템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뭐 어디서 주문을 해야 되고. 어디서 메뉴판이 있고 해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거기서 먹은 랍스터 샌드위치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개 햄버거가 있었거든. 햄버거 딱 열었는데. 개가 이렇게 있어. 진짜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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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사진 보여줄게. 이거 봐봐 봐. 빵이 있고. 빵이 있잖아. 이 사이에 개가 있어. 나 진짜 열정에서 얘 움직이는 줄 알았어. 껌질 최루. 에이. 이 껌질이 얇아. 이 껌질이 얇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왜? 만들어서 너 먹는 거야? 땡큐.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야? 감잔데 튀김 감자야. 이 소스는 뭘까? 여기 먹는 소스일까? 근데 우선 이게 너무 맛있어 지금. 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셀러리랑. 아 민경은 셀러리 잘 시켰는데. 어디 한번 셀러리 먹어볼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짜네요. 하나 둘 셋. 아 너랑 나랑은 꼭 쳐야지. 하나 둘 셋. 짠. 너무 시원해. 짠. 그러면 안나오는 거 하면 하긴 3개 시켜야 할 것 같아. 아니 두개 다 시키지. 아 익스큐즈미? 초커페 nov pedir 하시아. 오케이. 좀 젠틀하게 하려면. Can I please half a crit haves to beer? 지오 nok enlighten sasha兄. 3 비ες? 오케이 오케이. Can I please have 3 beers? 근데 혹시 허공에서 말하는데? 이따 오면 막 뭔 말이야. 내가 한 번 해볼게.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발음이 좋았어. 그렇게 해도 될까? 그게 훨씬 더 공손하지. 훨씬 더 공손하지. 젠툰. 여기 있는 사람에게 치즈 한 번 할까? 네. 하나, 둘, 셋. 치즈. 어디 가줘. 너희들끼만 하냐? 얘들아 치즈. 치즈. 아니 어쨌든. 우리가 원래 연초에 그거 했잖아. 고잉 세븐틴 기획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을 우리가 내가 계획을 했거든 원래. 아 진짜? 아 왔다 왔다 왔다. 민규 형이 했었다. 형이 내 거 훔쳤잖아. 아. 혹시 그거 트립 앤 드립? 어 그래. 트립 앤 드립 그렇지. 트립 앤 드립에 이제 우지 거까지 합쳐진 거잖아. 셀캠까지.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한 거잖아. 어. 기분이 어때? 나 약간. 아 기분이 어떤 거야?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뉴욕을 조금 일하러 오긴 했지만. 어.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SVT 클럽에서 얘기했듯이 워라벨 중요하잖아 워라벨. 진짜 중요하지. 근데 나는 이번에 진짜 뭔가 워라벨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어 나도 나도. 나도 그냥 지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하다. 나도 나도. 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고잉 세븐틴에서 이렇게 막 회의하고 막 말했었잖아 했는데. 그래. 하나씩 돼가니까 이게 되게 진짜. 나름 뭔가 돼가. 나도 우유를 짤지 몰랐다. 콥스 형 뭐였지? 나는 그 그냥 그런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형 방향성 제시만 하지. 뭔가 딱히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잖아. 이렇게 될까 봐. 아 그래 그래. 똑똑하다. 제일 똑똑했어. 그렇잖아. 원플러스 원은 언제 하냐. 원플러스 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플러스 원이야. 그리고 뉴욕에 그 무대 하러 공연하러 왔는데 거기에다가 원플러스 원으로 지금 여기까지 한 거니까. 촬영도 카메라 세 팀으로 나눠서 세 번을 찍어.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와 그거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이거 무적의 논리다. 이게 메인이야 형. 비스.. 비스켓. 비스켓. 정한이 형.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야 이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 비스켓으로 되게 유명한 비스켓. 아 루스복구가 비스켓 전문. 먹어볼게. 내가 조슈아랑 다녀봤거든. 아 윤정한이랑 만만치.. 비슷하더라. 야 원래 친구는 말했잖아 최승철도 똑같아. 야 나는 최승철이라고 부르겠어. 왜 친구들은 다 그런 거야. 알겠다 윤정아. 알겠다 윤정아. 알겠다 윤정아. 비스켓이야. 고기야 되게 맛있다. 그치 명호야. 그치 명호야. 네요. 맛있어. 그리고 간이 엄청 세게 돼있는데 안에는 뭔가 촉촉하고 간이 덜 돼있어서 딱 이렇게.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바삭 촉촉. 뭔가 소고기인데 뭔지 알죠? 오히려 이게 좀 맛있잖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난 오히려 퐁립이 나은 것 같아. 이거 진짜 된장찌개들이랑 익어지는 것 같아. 더 퐁립 형식으로 구워져서 나온 것보다 약간 얇게 썰려서 나온 게 더 자를 때는 질기인데 먹으면 더 부드러워요. 약간 육회만 난다고 해야 돼요? 우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너도 진짜 달아 보인다. 그럼 난 더 달게 찍는 거지. 냄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뭔지 알지? 그렇게 먹으러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먹으러 주신 것 같은데. 더 돼? 와. 난 더 먹으러. 더 먹으시는데 배에서 안 이렇게 먹으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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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직접 카메라 끄고 마무리 질까? 그래 약간 모델 잘 산 것 같아 나 이거 자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추억 남기면서 여행 다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이제 10년이 지내고 20년 지났을 때 이 영상들을 보고 와 우리가 졌다 졌지 여행했었지라는 게 추억이 되고 그게 그게 빈티지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네 또 뉴욕에서 보는 날이 있기를 바라며 안녕 오늘 어 하루였지만 맛있는 것도 해먹고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제 인생 중에서 약간 이렇게 멀리 가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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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다들 안녕 어 셀베티렘 우리 채널 우리 채널 우리 채널은 이제 마지막이 이름이 정했어 원단 K S M C C 제가 이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마무리 끝나는 거 같아요. 세븐틴의 트립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오늘 너무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브이로그 형식이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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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저도 한번 가고 있습니다. 해변의 피자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뉴욕 와서 저희가 다 왔던 곳을 한번 여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석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브이로그! 안녕! 지금 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의 방학인데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보자. 뉴욕 사는 사람 같애. 아! 사랑해, 뉴욕. 뒤에 양말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뒤에 양말이 진짜. 양말 뒷면에 자유의 여신상이 최고의 포인트인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See you soon.